들으신 청장가도 황일해 김대장빵 지산 청성임기다 대무신 청돌리도 황일해 김대장빵 지산 군단입니다 장군 이름의 혁명가정은 조선의 초청대가정 위대한 내조국의 위대한 내조국의 초청대가정입니다 소중히 물려받은 유산은 귀중한 두 자루 건청입니다 만대의 길이 빛날 가풍도 백두산 청대의 정신입니다 장군 이름의 혁명가정은 조선의 초청대가정 위대한 내조국의 위대한 내조국의 초청대가정입니다 위대한 내조국의 우리 조식 강수ús봉총에 영원한 초춧돌 사왔습니다 그 유산촌은 조선악길에 승리를 도약해 그렸습니다 장군님의 혁명가정은 조선의 초청대가정 이대한 내조국의 초청대가정입니다 이대한 내조국의 이대한 내조국의 초청대가정입니다